1. 피리를 불면 사람이 죽는다 쓰노다 기코 추리 소설로 일본 추리작가협회에서 최우수 단편상을 차지한 작품입니다. 제 11회 대회에서요. 1장 료스케가 미스이 에나를 처음 만난 것은 긴자 뒤에 토끼라는 술집이었다. 마침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경찰청 오카다 경감과 함께였다. 료스케는 에나의 일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료스케는 석간 신동양의 경찰청 담당 기자인데 기자 일보다도 가끔 신동양에 쓰는 범죄 실화로 이름이 알려졌다. 평판이 좋아서 독자들로부터 자주 료스케 앞으로 편지가 왔고 그 가운데 미스이 에나의 투서도 섞여 있었다. 싸구려 편지지에 연필로 쓴 읽기 힘든 아주 서툰 글자로 쓰여 있었다. 문장도 교양이 없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난폭한 것이었다. 내용은 지난번 료스케가 쓴 완전 범죄라는 기사에 대한 반박글로 료스케는 그다지 마음에 담지 않고 읽었지만 일부러 큰 글자로 힘들여 쓴 마지막 문장이 묘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다. 피리를 불면 사람이 죽어요. 그것이 그 편지에 맺는 문장이었다. 마치 스릴러 영화의 제목 같은 문장이었다. 에나라는 조금 이상한 이름이 료스케의 주의를 끈 것도 분명했다. 때문에 그 후 오카다 경감으로부터 미스이 에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바로 그 편지를 떠올렸다. 오카다 경감은 어떤 필요에서 에나를 찾고 있었고 번화가를 어정버정 돌아다니는 료스케에게 협력을 구한 것이었다. 자네니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우라베 다카이사라는 남자의 거처를 비밀리에 알고 싶어. 나이는 스물 넷 키는 백육십 센티미터. 마약 밀매 용의와 밀매에 관련해서 살인 혐의도 걸려있고 절도 전과도 있는 놈이지. 도쿄 어딘가에 숨어있는 것 같은데 행방을 알 수 없네. 스물다섯이 되는 싱이치라는 형하고 열아홉 살이 되는 에나라는 여동생이 있지. 여동생이라고는 해도 의붓 동생 같아. 동료들은 동생이 아니고 정부라고 말하고 있지. 싱이치도 훨씬 이전부터 행방불명으로 어디 있는지 전혀 짐작할 수도 없는데 여동생은 틀림없이 다카이사의 거처를 알고 있어. 미쓰이에나라는 여자야. 마음속에 기억해 두게. 경감이 부탁했다. 미쓰이에나라는 이름은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다. 료스케는 바로 투서를 떠올렸고 조사해봤지만 주소는 써있지 않았다. 그 후 다시 한번 투서를 보내오지 않을까 속으로 기다렸지만 투서는 오지 않았고 료스케도 어느새 에나의 일을 잊고 있었다. 2장 료스케가 오카다 경감을 데리고 토끼에 들어간 것은 7월 중순. 비 내리는 무더운 밤이었다. 평소 말이 없는 경감이지만 좋아하는 연극 얘기가 나오자 눈이 멀었다. 밤 10시 경이었다. 아저씨 꽃 사세요. 두 사람 뒤에서 소리가 났다. 이런 가게에는 계속해서 장사치가 들어온다. 필요없어. 료스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하고 이야기에 열중했다. 꽃 사세요. 뒤에서 또 말했다. 필요없어. 다음에. 료스케는 귀찮은 듯이 돌아보았는데 순간 여자가 료스케 쪽으로 불쑥 얼굴을 들이밀듯이 했다. 아가이시 료스케 씨. 당신을 알고 있어요. 묘한 음색의 여자였다. 나를 잊었어요? 미스의 에나예요. 편지를 보냈었죠. 기억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버릇없는 말투였다. 취한 료스케의 머리에도 에나라는 이름은 바로 떠올랐다. 음, 그런가? 료스케는 새삼스럽게 그 얼굴을 보았다. 키가 작고 보기 좋은 몸이었다. 블라우스는 세탁한 것 같았지만 스커트는 지저분해서 여기저기 흙이 묻어있었다. 빗속을 우산 없이 걸은 것 같다. 블라우스도 흠뻑 젖어있다. 검은 얼굴에 주근깨가 가득 있는 평범한 얼굴이었는데 눈만 차이 나게 커서 그것이 오히려 병적으로 보였다. 아저씨, 꽃 사세요. 네가 미스의 에나라고? 그래요. 음, 꽃 사세요. 하, 사주지. 잠깐, 자네한테 듣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투서? 아니, 그렇지 않아. 우라베 다카히사라는 오빠가 있지? 그가 있는 곳을 알고 싶은데. 에나는 흥하고 말하고 심슬구준 눈초리를 했다. 경감도 돌아보았다. 에나는 경감을 보며 이 사람 경찰이에요? 어딘가 심술구줌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류스케는 경감과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래, 경찰이야. 도와주지 않겠나? 사례는 할게. 음, 이 꽃을 모두 사준다면? 하하, 좋아. 오빠가 있는 곳을 알고 있지? 여기서 말하는 게 어렵나? 아무래도요. 가게는 복잡했다. 카운터도 박스 자리도 가득 찼다. 비밀스런 이야기에는 어쨌든 맞지 않았다. 류스케는 경감에게 눈짓을 하고 마담에게 잘 먹었다고 손을 흔들며 카운터를 떠났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좋은 곳으로 가지. 어떤 비밀 얘기도 할 수 있는 곳으로. 에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이 빗속을 앞서서 걸어갔다. 3장 에나의 안내로 찾아간 가게는 류스케도 처음 가는 곳이었다. 1층이 고급 찻집이고 2층은 술집. 3층에 올라가자 두꺼운 커튼으로 구분된 박스 자리가 늘어서 있다. 에나는 보이들에게 윙크하면서 허물없이 이야기했다. 오늘 밤은 손님이야. 잘 모셔. 6번이 비어있나? 응. 알았어. 가볍게 안으로 들어가 어느 박스의 커튼을 열었다. 겨우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좁은 곳에 어두운 전등이 외롭게 켜져 있다. 이 가게는 아베크 전문이에요. 주문한 음식이 온 다음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요. 아주 편하죠. 난 가끔 일부러 커튼을 열고 들어가요. 당황해서 스커트를 내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껴안은 채 날 그냥 멀뚱히 바라보죠. 난 그냥 말없이 꽃을 내밀고 계속 서 있어요. 그럼 모두들 할 수 없어서 사죠. 에나는 가장 편해 보이는 의자에 털썩 앉아 주문을 받으러 온 뽀이에게 말했다. 음 하이볼 두 잔 나는 올드파 스트레이트로 묘한 소녀였다. 나이는 분명히 열아홉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잠깐 스물 대여섯으로도 느껴진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지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그 탓인지 어떤 표정을 보면 겨우 열 대여섯 살 정도도 보이지 않는 때가 있다. 오빠가 둘 있지? 난 휴양때로 갔어요. 의붓 오빠죠. 어... 큰 오빠는 분명히 신이치라고 했고 네. 오래전에 가출했어요. 부모는 옛날에 돌아가셨고 친척이고 뭐고 아무도 없어요. 음... 좋아. 작은 오빠 다카이사는 지금 어디에 있지? 그걸 알고 싶어? 아... 서둘 일이 아니에요, 아저씨. 술이 오고 나서 얘기해요. 입박스 한 시간을 얼마씩 내야 해요. 유효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손해라고요? 에나는 바로 입을 다물고 옆박스와의 칸막이 쪽으로 턱을 들고 홍 하는 얼굴을 했다. 옆에선 지금까지 소곤소곤 이야기하던 남녀의 소리가 끊어지고 헐떡이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류스케는 미소 지으며 살짝 경감을 보았는데 경감은 의자에 몸을 젖히고 천장을 보면서 담배 연기를 뿜어내고 있다. 마치 흥미 없다는 표정이었는데 사실 그것이 상대에게 적지 않은 호기심을 가졌을 때 보이는 그만의 버릇이었다. 아저씨, 이번 투서 읽었어요? 어, 읽었어. 항복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류스케는 그런 논의의 상대가 되는 것은 질색이라는 뜻이 외면했다. 자, 완전 범죄는 범인의 지능적인 계획과 범망에서 완전히 도망가야 하는 두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게 내 의견이야. 소설이라면 모르지만 실제 범죄에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범인을 못 잡는 사건은 있을 수 있지. 그건 전혀 우발적인 사건이었거나 적어도 어느 중요한 부분에 우연히, 우운좋게 작용하는 사건이지. 하지만 그런 건 완전 범죄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아저씨는 피리를 불면 사람이 죽는 걸 몰라요? 에나는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눈빛이 되었다. 아, 그랬지. 자네는 편지에도 그 문장을 썼었지? 피리를 불면 사람이 죽는다고. 도대체 어떤 뜻이야? 헝? 에나는 조금 밉다는 듯이 코를 울렸다. 커다란 눈이 소름 끼칠 정도로 경렬의 색을 보이고 있다. 외국 동화에 피리부는 아저씨라고 있어요. 알아요? 그래, 그 얘기라면 알고 있지. 쥐가 늘어나서 곤란한 어떤 마을에 어디선가 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쥐를 없애면 많은 사례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 일을 하죠. 그래, 그래서 그 남자는 마을 입구에 서서 마법의 피리를 불지 소리에 이끌려 마을 쥐가 다 나오고 그 남자가 걸어가자 쥐들도 모두 뒤따라 가고 그 남자가 강으로 들어가자 쥐들도 그대로 강으로 들어가서 익사한다는 얘기지. 그때 주문한 술이 왔다. 에나는 운반해온 보이에게서 자신의 글라스를 낚아채듯이 잡아 한숨에 마시고 이 올드파이 이상해. 단내가 나. 마텐더한테 제대로 장사하라고 해. 자, 한 잔 더 줘. 에나는 종업원을 거리낌 없이 나무란 뒤 계속 말을 이었다. 아저씨, 쥐 같은 건 죽건 말건 아무래도 좋아요. 얘기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에나는 립스틱을 바르지 않은 흑색 입술을 혀끝으로 핥으며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쥐가 없어진 걸 좋아했지만 약속을 깨고 돈을 조금도 지불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피리 부는 사나이는 따끔한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길에서 피리를 불었죠. 이번에 그 소리를 듣고 모여든 건 마을 꼬마들이었고요. 꼬마들은 아저씨 피리 소리에 이끌려 그 뒤를 따라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리고 한 명도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죠. 류스케가 지겨워져 이야기를 막으려고 하는데 경감이 옆에서 팔꿈치로 찔러 저지했다. 에나는 기분이 나쁠 정도로 큰 눈으로 뚫어지게 두 남자를 보았다. 만약 지금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 피리 부는 남자를 경찰에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글쎄 어떨지 하 그 정도의 법률이라면 나도 알고 있어요. 피리 부는 남자가 애들을 데리고 간 곳을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뭐 설사 봤다고 해도 피리 부는 남자는 애들에게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고 무리하게 강제로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아이들은 모두 자신이 나서서 말없이 그 뒤를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어딘가에서 다 쓰러져 죽은 거예요. 누가 그 남자를 잡을 수 있겠어요? 마법의 피리는 그 남자가 불어야만 마력을 나타내는데 다른 누가 불어보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남자가 잠자코 있는 한 그 피리 부는 남자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 남자는 빈틈없이 애들을 유괴해서 죽이려고 계획한 거예요. 그렇지만 법률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저씨 이게 완전 범죄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 만약 그런 마법의 피리가 있다면 가능하겠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있다는 거야? 네 있어요. 애나는 두 사람을 본 채 소리 내지 않고 살짝 웃었다. 애나의 웃는 얼굴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마치 유곽에서 창녀를 감독하는 노파가 창녀를 괴롭힐 때처럼 심술 굳은 웃음이었다. 이 주변에서 여자를 두고 술을 파는 가게는 법에 따라 11시에는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폐점 시간이 다가오는지 슬슬 돌아가는 손님들이 있었다. 자네 완전 범죄의 이론은 또다시 천천히 듣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얘기 우라베 다카이사 는 어떻게 된 거야 만나게 해주죠. 그게 좋겠죠? 이번 일요일까지 기다려요. 만날 장소는 즈시 에요. 해변 한가운데 샤워장이 있거든요. 일요일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해요. 물론 경감님도 오겠죠. 어떻게 할 겁니까? 료스케는 경감을 보았다. 경감은 좋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에나에게 흥미를 느꼈는지 눈 끝으로 뻔질나게 계속 보았다. 그 대신 미리 말해두지만 이상한 짓은 하지 말아요. 내 뒤를 미행한다거나 다카이사는 아주 날카로워요. 경찰이 찾는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 있으면 사라질 거라고요. 지시해서도 그래요. 내가 좋다고 신호할 때까지 절대로 손을 대선 안 돼요. 에나는 보이를 불러 계산을 부탁했다. 아저씨 팁도 좀 많이 줘요. 그러더니 자기가 안고 있던 꽃다발을 그대로 료스케에게 내밀었다. 이건 모두 팔백엔이에요. 꽃은 필요없어.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돼. 료스케는 돈을 지불하고 그 가게를 나왔다. 아직 비가 내리고 있다. 에나는 인사도 하지 않고 재빨리 빗속으로 나갔다. 골목 모퉁이에 커다란 쓰레기통이 있다. 그 앞까지 가서 쓰레기통 뚜껑을 열더니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그대로 던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지나갔다. 4장 다음 일요일은 이미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해안가는 감자를 씻듯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몹시 폭작거렸다. 료스케와 오카다 경감은 3시부터 약속한 즈시 해안의 샤워장 앞에 와있었다. 기시 열린 셔츠에 긴 바지를 입은 두 사람은 벌거벗은 사람들 사이에서 금방 눈에 띄었다. 오지 않는군. 설마 속은 건 아니겠지? 료스케가 기다리다 지쳐서 말하자 경감은 자신있게 대답했다. 아니야 올 거야 확신하는 것 같은데 뭔가 알았어요? 에나를 미행했나요? 아니 나는 약속을 지켰어 가만히 손을 놓고 있었지 왜냐하면 에나는 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하고 이 해안에서 만나는 걸 지독히 열망하는 것 같았어 료스케의 손목시계가 정각 4시를 가리켰다. 자 드디어 4시인데 료스케가 중얼거린 것과 거의 동시에 자 이제 보트에 타자 응? 괜찮지? 다가있어? 하고 속삭이는 에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에나 내 이름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꾸짖었다. 수영복 차림의 젊은 남녀가 료스케와 경감 앞을 지나 방파제 쪽으로 달려갔다. 응 왔군 응 저 남자가 다카이사야. 두 사람은 그곳에 선체로 물끄러미 남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에나와 다카이사는 보트를 타고 저어 나갔다. 해안에서 30미터 앞까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보트는 저을 수 없다. 50미터 정도 나갔을 때 그때까지 남자가 젖던 것을 여자가 대신했다. 보트는 일직선으로 바다를 향해 멀어져갔다. 어디까지 가나 이젠 얼굴도 알아볼 수가 없네. 경감은 해변에 차려진 텐트 감시소로 가서 신분을 밝히고 쌍안경을 빌렸다. 육안으로는 이미 보트가 점처럼 하얗게 보일 정도로 멀리 갔다. 이발 요스케 이것 좀 봐봐 이상해 경감은 신음하듯 말했다. 어디 음 묘한 일을 시작하는군. 류스케도 달라붙듯이 쌍안경을 들여다보았다. 보트 위에서는 남녀가 싸우고 있었다. 여자가 노를 들고 방어하려고 하는 걸 남자는 강하게 껴안은 상태로 그 입술을 빨았다. 서로 밀치락 달치락 하면서 남자의 손이 여자의 어깨에서 수영복의 끈을 잡고 그것을 단숨에 아래까지 끌어내렸다. 노출된 여자의 상반신이 남자의 가슴 아래에서 미친 듯이 움직였다. 두 손과 두 발이 계속 허공을 치며 움직였다. 여자의 허리 주위는 보트 옆면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 남자가 팔을 저돌적으로 뻗었다. 여자는 지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의 일이었다. 남자를 밀어져쳐 떼어놓고 여자는 허리 주위의 수영복을 질질 끌며 반나의 모습으로 갑자기 보트 끝에 다리를 올리고 바다로 뛰어들려 했다. 남자의 습격에서 도망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끌어 끌어 당기려는 남자와 뛰어들려는 여자는 엉킨 채 있었는데 그 사이에 충격을 받은 보트가 뒤집어지며 두 사람은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이봐 보트가 뒤집어졌어 구조선을 보내 경감이 소리쳤지만 다른 쌍안경으로 보고 있던 감시원이 있었던지 그 목소리를 듣기도 전에 이미 방파제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아아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이쪽으로 헤엄쳐와. 료스케가 안심한 듯이 말했지만 경감은 기분 나쁜 얼굴을 했다. 여자보다도 남자야. 그는 중대한 용의자라고. 남자도 한 번 잠깐 파도 사이에서 얼굴을 보였는데 바로 숨어버렸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떠오르지 않았다. 구조선이라고 해도 손으로 젖는 일본의 제레식 목조선이다.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바다까지 나가는 데는 상당히 힘이 든다. 거기에 바다는 파도가 일고 마침 간조 시간으로 뒤집힌 보트가 멀리 흘러가는 속도도 상당했다. 겨우 한 척이 필사적으로 헤엄치는 여자를 구출한 것 같았다. 또 한 척은 서둘러 바다 쪽으로 멀어져 갔다. 뒤집힌 보트 옆으로 접근해 갔지만 그 주위를 왔다 갔다 할 뿐 쉽게 뭔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은 없었다. 잠시 잠시 후 에나는 기절한 채로 진찰실 텐트로 옮겨졌고 임시 침대에 녹초가 되어 누워 있었다. 물을 먹었지만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포와 피로 때문에 기절한 것 뿐이죠. 의사가 말했다. 수영복의 끈을 억지로 잡아 뜯은 것은 류스케도 알고 있다. 지금 보니 어깨 가슴 안쪽 허벅지에도 긁힌 상처와 스친 상처가 생생하게 피를 머금고 있어 에나의 저항이 얼마나 격심했나를 증명하는 것 같았다. 에나는 정신을 차리고 나서도 잠시 말을 하지 않았다.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에서 류스케와 경감을 찾자 그 기분 나쁜 커다란 눈으로 물끄러움이 바라보았다. 다카이사는 어때요? 에나가 희미한 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해요. 그 말만 하고 다시 눈을 감고 그대로 깊은 잠에 빠졌다. 드디어 황혼이 오고 마지막 구조선도 철수해 왔다. 끝내 다카이사를 찾지 못하고 전복된 보트만을 끌고 왔을 뿐이었다. 경감은 담배를 피우러 텐트 밖으로 나갔다. 이미 해가 완전히 저물어 하늘에는 별이 밝았다. 내가 막 형사가 됐을 때 일이지. 먼 바다를 보며 류스케에게 말했다. 어느 강도 용의자를 쫓았어. 그가 숨어있는 집에서 드디어 잡았지. 그때 놈은 이미 도망다니는 건 완전히 포기했어요. 수고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리 제 애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중병입니다. 한 번만 아들을 보게 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는 거야. 난 방 밖에서 기다렸지. 5분도 지나지 않았을 거야 아마. 아차 하고 들여다봤을 때 놈은 이미 빨래 건조대를 타고 도망가고 갔어. 큰 실책이었지. 경감은 갑자기 소리내어 웃었다. 자조하는 웃음이었다. 이거 지독하군. 눈앞에서 어찌 해볼 도리도 없이 중대한 용의자를 익사시켜버렸는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아 지독한 지독한 이야기다. 5장 5일 후 에노시마 해안에서 우라베 다카이사의 시체가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고 류스케는 다른 일을 제쳐두고 급히 달려갔다. 시체를 수용한 관할 경찰서에는 오카다 경감과 에나도 와있었다. 시체의 신혼을 확인하기 위해 에나를 부른 것이다. 시체는 닷새나 지났기 때문에 완전히 팽창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체격과 입고 있는 녹색 수영 팬츠는 류스케도 본 적이 있었다. 에나는 옆에 서서 머뭇머뭇 보고 있다가 틀림없어요. 우라베 다카이사 전혀 수영을 하지 못했어요. 하고 소곤소곤 혼잣말처럼 말했다. 경감은 류스케에게만 들리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평소 그답지 않은 우울한 목소리였다. 이 익사체의 지문을 보내 지문대장과 조회시켰지. 다카이사는 전과가 있기 때문에 똑같았네. 지문 대장이란 참 편한 것이지. 다카이사가 그런대로 구조되어 어딘가에 살아있었으면 하는 마지막 소원이 이것으로 없어졌다고 하는 경감의 자조의 목소리였다. 뒷수속을 마치고 경감을 기다려 류스케가 경찰서를 나오자 벌써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에나가 불쑥 그늘에서 나타났다. 뭐야 자네 아직 있었어? 왜? 에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류스케와 경감을 따라 경찰차에 올라탔다. 집으로 돌아가는 전차는 복잡한가? 전차비를 아끼려고? 류스케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피리를 불면 사람이 죽는 그 얘기를 좀 하죠. 또 그 얘긴가? 아이 진짜 끈질긴 친구군. 그 얘기라면 지난번에 끝나지 않았나?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이 있어요. 좋아 얘기 해보게. 경감은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말했다. 이야기하려는 건 우라베 닭하이사의 일이에요. 만약 만약에 내가 닭하이사를 싫어해서 미워해서 죽이고 싶다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말인가? 네? 만약에? 피리를 분다고 말하는 건가? 그래요. 피리를 불어요. 그렇게 하면 닭하이사는 자연히 죽게 되고 난 아무 죄도 되지 않고 끝나요. 류스케도 경감도 기묘한 표정을 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시나가와의 담배가게 2층에 숨어있는 닭하이사를 꼬셔서 바다로 끌어냈죠. 닭하이사는 나한테 빠져있었어요. 같이 도망가자고 전부터 계속 말해왔거든요. 때문에 쉽게 제 유혹에 빠졌죠. 지시 해변에 가서 보트를 탔어요. 닭하이사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먼 바다에 가는 건 그만두자고 했지만 난 계속 저어 갔어요. 먼 바다에 나가면 해안에서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러면 날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했어요. 닭하이사는 내 말을 들었죠. 날 좀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에 조미 쑤시는 모양 이었거든요. 하지만 드디어 때가 되자 난 맹렬하게 저항했어요. 옆얼굴을 해켰죠. 닭하이사는 흥분해서 화를 냈어요. 화가 나면 살인도 하는 사람이죠. 난 일부러 보트를 뒤집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간단하죠. 그것뿐이에요. 1초라도 떠있지 못하는 다카이사였으니까요. 흥? 류스케도 경감도 뭔가 지독히 한방 먹은 듯이 이마를 찡그리고 말이 없었다. 미리 말하지만 날 벌할 수는 없어요. 내가 계획적으로 다카이사를 죽였다고 하나님이라도 증거를 들 수 없을걸요. 그래서 난 미리 류스케씨와 경감님을 지시해변으로 오게 했던 거예요. 보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지켜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다카이사가 나를 폭행하려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뛰어든 것과 그 바람에 자연스레 보트가 뒤집어진 걸 확실히 봐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요. 경감님 만약 경찰이 날 부른다면 오히려 내가 불쌍한 피해자라는 걸 제일 먼저 증명해줄 사람은 경감이에요. 그리고 류스케씨도 자 이런 게 완전 범죄라는 거죠. 피리를 불면 사람이 죽는 거 이게 지금 세계에 있는 마법의 피리예요. 그 피리를 불면 모두 덩실덩실 춤추는 가운데 누군가 사람이 죽는 거죠. 옆 가까이 오자 내려줘요. 나는 요 코스카에 가야 해요. 기사님 세워줘요. 멋대로 차를 세우고 재빨리 혼자 내렸다. 그리고 그 문을 닫으면서 안을 들여다보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말한 건요 만약에 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에나는 소리 내지 않고 생긋 웃었다. 류스케도 경감도 기분 나쁘게 침묵을 지킨 채 결국 도교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씁쓸한 뒷맛이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6장 그로부터 대여세가 지난 어느 날 류스케는 경찰청으로 갔다. 뜻밖의 복도에서 오카다 경감과 만났다. 지시 해변 이후에 씁쓸한 뒷맛을 생각하면서 류스케가 안녕 하고 인사하자 경감은 그의 팔을 잡고 류스케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잠깐 할 얘기가 있네. 또 무슨 사건이 있나? 아니 지난번에 우라베 다카이사 사건이네. 뭐? 아직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나? 음 조금 묘한 일이 있어서. 경감은 애매한 표정을 했다. 그가 그런 표정을 지을 때는 상당한 일이 배후에 숨어 있다는 뜻이다. 뭐야? 묘한 일이라니. 지난번 다카이사의 익사체 말이네. 부검 보고서가 왔는데 그때는 몸이 물에 불어있어서 금방 알 수 없었지만 익사체의 손목과 발목 그리고 두 발 주위에 피하출혈이 있었다고 하네. 응? 그게 무슨 뜻이야? 확실히 말하면 손발을 끈으로 상당히 강하게 묶었던 흔적이 있단 말이지. 뭐라고? 그건 이상하군. 그렇지. 이상하지. 다카이사와 에나가 보트에 타는 걸 처음부터 보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보트가 뒤집힐 때까지 다카이사가 손발을 묶여있을 리가 없었다는 걸 자네도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상하다고 말한 거네. 그렇다면 다카이사의 익사체를 발견한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그 손발을 묶었었다는 말이 되는 건가? 음 죽은 사람은 묶어도 피하출혈이 일어나질 않아.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뭐지? 다카이사가 한 번 어딘가에 해안에 표착했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살아있었다. 그런데 그걸 묶은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소설이라면 모를까. 경감은 생각에 빠져서 연필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똑똑 두드렸다. 어딘가에 표착한 다카이사를 누군가 발견했다 해도 무슨 필요가 있어서 손발을 묶었겠나. 벌거벗은 상태라 돈 됐게 아무것도 없는 남자를. 뭐 아니면 누군가 다카이사를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딘지 모르는 곳에 표착한 다카이사를 우연히 발견해서 죽였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말하면 그렇지.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우라베 일가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네. 들어보겠나? 우라베 일가는 원래 야만하시현 고후에 살고 있었지. 아버지 다카이치는 조금 있는 집과 토지로 먹고 살았던 것 같아. 아들은 싱이치와 다카이사 둘. 두 사람은 한 살 차이로 둘이 어릴 때부터 부모 속을 엄청나게 썩이는 불량 소년들이었네. 미스 예나는 우라베가에 맡겨져 키워진 아이인데 어머니는 그 지역으로 흘러들어온 작부였대. 그 여자가 아버지 없는 아이 에나를 우라베가에 맡겼다고 하는데 그 여자는 에나가 두 살 때 죽었어. 다카이치는 생각보다 에나를 많이 사랑했다더군. 두 아들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불량했고 부모랑 인연을 끊은 것처럼 집을 나가버렸으니 장차 에나한테 짝을 지어주고 거기에 기대려고 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 그런데 에나가 열네 살 때 그 의붓 어머니도 죽고 한 달도 안 돼서 의붓 아버지인 다카이치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자 그때부터야. 그걸 전에 들은 싱이치와 다카이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와 마치 그 재산이 지들 것인양 행세하며 설쳐댔지. 그 해 다카이치가 죽고서 반년 만에 에나 역시 가출해서 행방을 할 수 없었어. 게다가 그 다음 해 싱이치와 다카이사 형제가 고후를 떠나 고후의 우라베 가는 그것으로 없어진 거지. 지금부터 4년 전의 일이네. 어쨌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불량하고 도락을 일삼는 형제가 낭비를 해댔으니 우라베가의 재산 같은 건 이제 하나도 남질 않았어. 단 하나 남아있던 집과 땅도 형 싱이치가 솜씨 좋게 팔아먹고 도망가 버렸거든. 아무래도 이 형제는 상당히 나쁜 쪽으로 머리가 잘 도는 친구들이네. 형 싱이치는 그 후 고후에도 돌아오질 않고 아무도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어. 동네 다카이사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에 절도죄를 범해서 미야기 교도소에서 4개월 실형을 살았지. 대개 이런 내용인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 다카이사는 미야기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에 마약 밀수단에 관계했어. 왜 그게 이상하지? 자 처음 1년 반은 밀수품을 바다에서 꺼내 운반하는 일을 했지. 아직 모르겠나? 아니 그 먼 바다에 닻을 내린 모선에 사람 눈에 뜨지 않게 심야의 해안에서 작은 배를 저어 가서 짐을 육지로 운반해오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닌가? 그래 그 모선이 사람 눈을 피해 항구가 아닌 장소로 가는 일이 흔히 있지. 어두운 밤이나 날씨가 나쁜 날이나 특히 골라서 배짐을 풀어야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야. 조금만 잘못해도 바다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건 큰일이거든. 옥가다 경감 다카이사는 수영을 전혀 못했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때까지는. 우연히 당시 동료의 한 사람이었던 남자가 잡혀서 자백을 하게 했는데 다카이사는 생업에 필요했기 때문에 열심히 수영을 배웠대. 12km 정도는 가볍게 수영을 했다는 거지. 그거 이상하군. 에나의 얘기하고는 정반대잖아. 12km 정도를 수영할 수 있다면 그 바다에서 익사할 리가 없어. 에나는 다카이사가 수영을 배웠다는 걸 몰랐는지도 모르지. 아니 그런 일이 아니야 옥가다 경감. 지금 다카이사는 익사체가 돼 있지 않나? 그 죽은 사람의 지문은 지문대장에 있는 지문과 완전히 일치했고 다카이사가 틀림없다고 말한 건 잔해 아닌가? 그대로지. 경감은 멍하니 창밖을 보면서 연필 끝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계속 두드렸다. 다카이사는 수영을 잘 했으면서도 익사체로 발견됐다. 그것도 손발을 끈으로 묶인 흔적이 있다고 한다. 두 사람은 그날 지시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리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불가능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경감은 기다렸다는 듯 수화기를 들었다. 그렇습니까? 다릅니까? 사진과 다르다는 말이죠. 확실하지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경감은 기세 좋게 일어섰다. 나가봐야 하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지금 전화는 어디서 온 거지? 하, 허가가 있을 때까지 절대 비밀이네. 알았어. 지금 이 전화는 미야기 교도소에서 왔어. 시나가와의 담배가게 2층 다카이사의 짐 속에서 찾아낸 그의 사진을 전부해서 3년 전 거기서 복역했던 우라베 다카이사와 그 사진의 인물이 동일이니까 질문을 했지. 예상했던 대로였어. 다르다는 거야. 비슷해는 보이는데 교도소에 보관하고 있는 다카이사의 사진과 조회해 보니 다른 사람이라는 대답이지. 뭐라고? 이봐 오카다 경감 그 담배가게 2층에 있던 사람이 우라베 다카이사가 틀림없다는 건 증인도 있고 확인된 일 아닌가? 에나가 거기서 꼬여내 지시 해변으로 데리고 가서 보트에 같이 탔던 남자 우리 두 사람이 확실히 인정했잖아. 그 다카이사의 사진과 틀림없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다카이사의 익사체의 지문이 완전히 지문대장하고 일치하는 것도 확인했고 말이야. 응? 이상하지 않아? 지금 전화 건 사람이 뭔가 실수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전화는 틀림없어. 그렇지 않으면 줄거리가 안 맞아. 그럼 또 보세. 경감은 말을 마치고 허둥지둥 방에서 나갔다. 7장 다시 5일이 지났다. 그날 경찰청 수사 일과장의 사무실에서 마약 밀수 밀매와 살인용의로 전국에 수배된 우라베 신이치가 고베의 어느 아편굴에서 체포되었다는 공보가 있었다. 마침 7시였기 때문에 바로 신문사로 돌아와 그것을 기사로 쓰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류스케가 편하게 숨을 쉬었을 때는 8시가 조금 넘어 있었다. 류스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나요. 알겠어요? 애나요. 평소보다 많이 낮게 갈라진 목소리였다. 잠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10분이나 15분이면 돼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이미 만나기로 결정했다는 듯이 고자세로 말했다. 류스케는 지난날 에노시마에서 돌아오는 길에 에나의 말을 듣고 씁쓸한 뒷맛을 느낀 것을 생각했다. 조금 어른스럽지 않다고 생각됐지만 오늘 밤은 한 번 혼내주려고 회사에서 가까운 심벌이라는 고급 찻집의 이름을 말했다. 심벌에 가서 자리를 잡고 3분도 지나지 않았다. 이날 밤도 처음 애나와 만난 밤처럼 비가 내렸다. 56년형 뮤이기 비에 젖어 빛나는 길을 소리도 없이 미끄러져와 심벌 앞에 멈추는 것이 테라스의 유리 너머로 보였다. 여기서 56년형 비위기라는 거는 최신 자동차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워낙 옛날 소설이라서요. 운전석에서 내린 키가 큰 미군이 귀 부인처럼 차려입은 여자의 손을 잡아 내려주고 두세 마디 무언가 이야기하고서 차를 몰고 갔다. 여자는 입구로 들어와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고 류스케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그 여자가 에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류스케의 코앞까지 왔을 때였다. 에나는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변해 있었다. 어깨에도 가슴에도 주렁주렁 장식을 달고 옷자락이 우산처럼 퍼진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다. 주근깨를 가리기 위해설까 짙은 화장에 입술을 새빨갛게 칠했고 그냥이라도 기분 나쁜 그 큰 눈 주위를 아이섀도우로 검게 만들고 있다. 볼일이 뭔데? 류스케는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고 시침이 떼면서 물었다. 싱이치 일이에요. 우라베 싱이치 가 체포됐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류스케가 예상한 질문이었다. 그래 고베에서 체포됐어. 그걸 자세히 듣고 싶어요. 에나는 탐색하듯이 류스케의 얼굴을 보면서 말했다. 우라베 싱이치를 체포했다. 일단 그런 헤드라인으로 보도됐지.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체포된 사람은 다카이사였어. 어때 놀랐지 하는 듯이 에나를 바라보았지만 에나는 태연하게 있었다. 어... 다카이사는 지시해서 익사했어. 자네가 부는 피리에 춤을 춘거지. 시체의 지문도 지문대장에 있는 다카이사의 거하고 완전히 일치해서 다카이사는 완전히 죽은 것이지. 그런데 말이야 그는 죽질 않았어. 완전히 살아서 고베에서 체포된 거야. 에나는 여전히 류스케를 쳐다만 볼 뿐 표정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 여자 어떻게 된 게 아닐까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것의 의미를 못 알아듣고 있거나 하고 류스켓은 생각했다. 자세히 이야기하지. 자 싱이치는 고후를 떠난 다음에 절도죄로 경찰에 체포됐어. 그때 이 음흉한 놈이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고 동생 다카이사의 이름을 대고 다카이사가 돼서 미야기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어. 때문에 그때 경찰에서 찍은 지문은 형 신이치의 것이면서 그 지문의 소유자로 동생 다카이사의 이름이 기록됐던 거야. 알겠나? 에나는 변함없이 물끄러미 류스케를 보고 있었다. 자네는 시나가와의 은신처에서 다카이사를 불러내 지시로 갔지. 그리고 보트를 전복시켜서 그를 익사시켰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는 수영을 아주 잘 하게 됐던 거야. 그래서 몰래 어딘가에 해안으로 헤엄쳐 갔나 보지. 그런 뒤에는 온 세상이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됐겠지. 그때 그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야. 형 싱이치를 자기 대신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키면 싱이치의 지문은 다카이사라는 이름으로 경찰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카이사가 보트 전복으로 죽었다고 생각할 게 틀림 없다고. 형제는 전부터 사이가 나빴다고 하더군. 형 싱이치는 고후의 아버지 유산을 팔아 혼자 차지하고 도망쳤고 또 다카이사 이름을 사칭해서 전과자로 만들기까지 했으니 엄청난 원한이 있지. 싱이치를 자기 대신 죽이면 마약 밀매나 살인용위로 도망다니는 다카이사가 지상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더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되지. 형 싱이치가 돼서 멀리 다른 곳으로 가면 절대로 안전할 거고. 알았나 애나? 그게 다카이사의 계획이고 그가 실행한 일이야. 싱이치를 어떻게 해안으로 끌어내 어떻게 죽였는지는 결국 그가 자백을 하면 확실해지겠지. 료스케는 어른답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얄밉게 도전하는 애나의 눈을 보니 결국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요약하자면 자네가 부는 피리에 모든 사람이 춤을 추는 건 아니야. 오히려 자네를 춤추게 한 건 다카이사였어. 그리고 다카이사는 보는 바와 같이 경찰에 체포됐고 자네가 자랑스럽게 말한 마법의 피리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자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이야. 더 듣고 싶은 게 있나? 다카이사는 사형당할까요? 애나가 처음 말했다. 글쎄 모르겠어.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 사형이 되지 않아도 종신형이나 거기 가까운 장기형을 받을 건 확실하고. 애나는 오랫동안 물끄러미 료스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소리내지 않고 싱글 웃었다. 사람을 무시하는 웃음이었다. 피리를 불면 사람이 죽어요. 나는 다카이사가 수영 잘하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다만 모르는 척 하고 있을 뿐이었죠. 무슨 말이지? 료스케는 눈썹을 찡그리면서 상대를 응시했다. 보트 안에서 다카이사가 말했어요. 자기하고 같이 도망가자고. 그렇게 말할 거라고 미리 짐작했었죠. 그래서 내가 말했죠. 난 싱이치를 좋아한다고. 싱이치가 바다로 나가면 보트를 뒤집으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다카이사는 수영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방해자인 다카이사만 없어지면 안심하고 싱이치랑 나랑 둘이서 함께 되자고. 싱이치가 그렇게 말했다고 다카이사에게 말했죠. 싱이치는 다카이사가 죽는 걸 확인하기 위해 그 해변에 와서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다카이사의 시체가 떠오를 때까지 이틀이건 사흘이건 해변에 있겠다고 했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싱이치에게는 다카이사를 바다에 불러내 죽이겠다고 하면서 해안까지 데리고 갔죠. 그렇지 않고서는 싱이치가 그렇게 교묘하게 그 해안에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동생의 꼬임에 빠진 걸 깨닫지 못하고 지식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은 당신하고 경감이 받든 대로예요. 난 다카이사가 사람 눈을 피해 어딘가 해안으로 헤엄쳐갈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말한 대로 싫어하는 싱이치를 대신 죽이면 자신도 안심하고 살 수 있으니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해변으로 돌아와서 싱이치를 찾아낸 거예요. 뭐 뒤로 숨어서 팔을 묶었는지도 모르죠. 밤중엔 보트를 타고 바다로 저어나가 풍덩 물속에 던졌겠죠. 다카이사는 싱이치의 옷을 입고 싱이치가 되어 도망간 게 틀림없다고 그때부터 확실히 모두 알았어요. 에나는 여기서 또 생글 웃었다. 류스키씨 아직 얘기가 남았어요. 다카이사는 그렇게 해서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난 경찰이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다카이사가 익사할 리 없을 정도로 수영이 능숙하다는 거나 싱이치가 다카이사의 이름으로 교도소에 들어갔던 걸 꼭 알아낼 게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죠. 자 이제 체포된 다카이사는 사형이거나 무기거나 거기에 가까운 형을 받을 거라고 당신이 말했죠? 거기까지 모두 내가 생각한 대로예요. 다카이사도 교도소에서 죽어요. 그는 폐병이 상당히 심각해요. 증오스러운 형제 두 사람 모두 죽이려고 일찍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열네 살 때부터요. 고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두 사람 모두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일주일 되는 밤 이었어요. 신이치 놈이 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 난 어린애였어요. 아무것도 몰랐죠. 괴로움과 공포에 도망가는 날 폭행했어요. 그걸 알고 다음 날 밤에는 다카이사놈이 내가 있는 곳으로 왔었죠. 역시 같은 짓을 했고요. 그리고 거의 매일 밤 가끔은 하룻밤에 두 사람이 번갈아 그렇게 무섭고 힘들고 괴로운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가출해서 엄청나게 고생했지만 그래도 그런 무섭고 싫은 일은 다신 없었어요. 난 두 사람에게 언젠가 틀림없이 원수를 갚으려고 했고요. 요스키씨 이제 알겠어요? 난 피리를 불었어요. 피리를 불어서 요스키씨와 경감님을 제일 먼저 끌어들였죠. 두 사람한테 확실히 그때 일을 보게 했는데 나중에 다카이사까지 사용대로 보내려면 두 분을 목격자로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알았어요? 난 피리를 불었어요. 그렇게 해서 모두 그 피리 소리에 끌려 따라온 거예요. 당신들 두 사람도 다카이사와 싱이치도 더구나 다카이사를 조여오는 법률까지 알았죠? 이제 피리를 불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하지만 하지만 누구도 날 경찰로 데려갈 순 없죠. 나는 싱이치도 다카이사도 죽였지만 어떤 죄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흥. 에나는 승리한 듯이 말하고 일어섰다. 보이를 불러 계산을 부탁하고 오늘 밤은 내가 내죠. 이것으로 서로 공평 하죠. 말을 끝내고 뒤도 보지 않고 재빨리 입구로 나갔다. 바깥은 비가 많이 내렸다. 그 빗속으로 에나는 공작처럼 차려입었음에도 주저없이 걸어 나갔다. 류오스케가 보고 있는 걸 확실히 의식하고 있다. 마치 뛰어난 배우가 은퇴할 때 같은 모습이었다. 높은 하이힐 탓일까 길에 미끄러져 잠시 비틀거렸다. 나비 날개같이 펼친 옷자락이 흠뻑 젖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이 에나는 자신만만한 걸음으로 길을 건넜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중반에 아 이렇게 끝나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머 어머 하면서 반전이 계속되고 이 소설이 무려 1958년도에 발표됐던 작품이라는 사실에 더 더 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 추리소설의 왕국으로 불리는 건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고 또 유명 작가들 거를 꽤 읽어는 봤었는데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요 일본 추리작가 협회상 수상 단편집 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추리작가 협회에서 해마다 한 편씩 주는 단편 추리소설 그 작품들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 묶어놓은 책입니다. 지난 수십년간의 자료가 함께 있죠. 그러다보니 1958년자까지 소개를 해드린 지경이 됐었네요. 네 수다가 길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